끌어치기 연습인데요. 거리가 조금 더 멀어졌습니다. 어떻게 쳐야 잘 끌릴까요? 거리가 멀어진 만큼 정확한 두께를 맞추기 어렵습니다. 집중력이 필요하고요. 보통 끌어치기가 잘 안되면 더 세게 치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세게 치려다가 충분한 하단 당점을 치지 못하거나 Q를 길게 빼면서 순간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당점을 실수하게 되는 이유는요. 내공을 보지 않고 빨간공을 보고 치기 때문이거나 세게 치려다가 자세가 흐트러졌기 때문입니다. 바르고 안정된 스트로크가 완성될 때까지는 내공만을 보고 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게 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임팩트 순간의 순간속도가 빨라야 하는 것이므로 노린 당점을 정확하고 빠르게 칠 수 있도록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